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오늘은 또 다육이 사랑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조금 더 날이 더워서요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 지금 시간은 5시 반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아주 후끈후끈 하구요 아내가 너무너무 덥네요 날씨가 정말 살인적인 더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한번 다육이 사랑에 에 아이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너무 이쁜 아이들이 많구요 또 신상으로 들어와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렴이 아이서부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사랑무입니다 사랑무 이렇게 생긴 아이구요 예 사랑무는 요 입장 이렇게 구분을 입장이 초록한 거를 사랑무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금기가 들어있는 아이들은 악무 악무라고 그러더라구요 요 아이는 사랑무 같습니다 초록하죠 이렇게 초록하고 위에는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아주 이쁘죠 요렇게 사랑무 가격은 지금 요 아이 4,000원 입니다 4,000원 요런 아이 한 두세포트 합식해서 키우시면 아주 풍성하고 이쁠것 같습니다 예 사랑무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엄청 이쁘죠 예 사랑무구요 여기는 또 블루엘프가 있습니다 여기는 블루엘프 입니다 블루엘프가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가요 가득이 차 가지고 꺼내기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큼직하구요 좋습니다 머리수도 엄청 많죠 이렇게 큰데요 4,000원 이라고 합니다 4,000원 입니다 블루엘프가 아주 물이 빨갛게 들고 따글따글 묵으면요 코끝이 아주 빨개지면서 너무너무 이뻐지는 아이입니다 블루엘프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샐러드 볼이 있습니다 샐러드 볼이구요 이렇게 목대가 구울게 있고 이렇게 샐러드 볼 입니다 가격은 5,000원 짜리 입니다 이렇게 샐러드 볼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수가 또 이렇게 엄청 분질을 해가지고 머리수가 많이 달려있는 아이입니다 샐러드 볼이구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또 8,000대 철화가 있구요 8,000대 철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크구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8,000대 철화가 또 5,000원 짜리 가요 요아이들은 다 5,000원 입니다 8,000대 철화 요아이 5,000원 이구요 여기는 또 러우구요 러우가 5,000원 짜리 입니다 가격 엄청 착하죠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러우가 5,000원 입니다 러우는 항상 물이 빨갛게 들어서 한번 물이 들면 아주 빠지도 않고 엄청 이쁜 아이를 있죠 러우가 있구요 여기는 또 포토신화가 이렇게 있네요 포토신화 입니다 아주 입장이 통통하고 아주 베리 종류들은 싹 암울이는 모습이 너무 이쁘죠 요아이도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하고 있구요 입장을 암울이면 엄청 이쁘겠죠 마가렛 금이 있습니다 마가렛 금 마가렛 금은 조금 몸값이 좀 그한 아인데요 여기는 또 엄청 또 사장님께서 아주 착하게 가격을 착하게 요아이 가격은 3,000원 입니다 엄청 착하죠 마가렛 금이구요 자구도 엄청 잘 올려주는 아입니다 옆에서 자구를 삥 둘러서 자구를 올리더라구요 요런 아이도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렛 금 3,000원 이구요 여기는 또 러블리 로즈 인데요 러블리 로즈 외두 짜리 인데 머리 머리가 외두 짜리 입니다 수량은 한 여덟 개 있습니다 여덟 개 일곱 개 있네요 일곱 개 있습니다 일곱 개 있습니다 2,000원 짜리구요 러블리 로즈 2,000원 짜리 입니다 엄청 따글 따글 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살구미인 금이 있습니다 엄청 따글 따글 하고요 엄청 묵은 둥이 살구미인이고 색깔도 이쁘게 물이 들어있구요 아주 묵어서요 아주 우짜람도 없고 따글 따글 묵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엄청 이쁘죠 살구미인 금은 이렇게 노기랑 이렇게 올금이 들어있는 이런 아이들은 노기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올금만 있으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올금이 있는데 녹이 있다 그럴 때는 아주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녹이 같이 있는 아이들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녹이랑 같이 있는 아이들은 올금이 있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요아이 가격은 4,000원 입니다 엄청 이쁘게 아주 다글다글 묵은 둥입니다 팔구미인 금이 원래 좀 우짜람도 있는데요 요아이는 우짜람도 없이 아주 엄청 다글다글하게 이쁘게 잘 굳혀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치엉도 이쁘고 여기는 또 웨스트 레인보우 군생이 왔네요 웨스트 레인보우 군생입니다 머리수가 요렇게 3도 있구요 2두도 있고 요렇게 2두도 있고 언니 웨스트 레인보우 가격 얼마라구요? 7,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7,000원입니다 이렇게 수량은 수량은 2, 4, 6, 8, 10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수량은 10개 정도 있는데요 7,000원에 갑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7,000원입니다 여기 외두는 3,000원입니다 외두는 3개가 있구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시 또 살구미인금이 또 있네요 살구미인금 여기도 스트로베리 아이스가 이렇게 엄청 이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호리탕을 하고요 엄청 이쁘죠 어느 분이 댓글에 주물르지 말라고 주물르는 거 겁나요 이제 주물를 수가 없네요 주물르고 싶어도 주물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멋진 아이가 있구요 스트로베리 아이스입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샴페인이 있구요 샴페인입니다 아주 속에서 이렇게 선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샴페인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이렇게 샴페인이 엄청 선을 선명하게 그렸습니다 가격은 만원씩입니다 예 여기는 또 넥서스가 있네요 넥서스 넥서스는 또 형광빛으로 물이 들구요 약간은 네온나이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요렇게 백분도 올리고 있고 라인 끝으로 물이 빨갛게 들어 있는 넥서스 철화가 풀려 가지고 얼굴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예 수량은 지금 어 한 여섯개 남아 있습니다 여섯개 수량 여섯개 있구요 여기는 또 오우 샴페인 군생이 있네요 샴페인 군생입니다 군생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군생이 또 있습니다 샴페인 군생이구요 여기 또 속에 이렇게 선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이 샴페인이 너무너무 멋지죠 요렇게 요렇게 아주 너무 멋지게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아이 3두짜리구요 2두짜리 3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예 여기는 또 네드노블이 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초록초록합니다 여름이라서 네드노블이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듭니다 가을되면 아주 빨간색으로 바뀌겠죠 네 네드노블이 가격은 어 만 네 가격은 15,000원에 팔던 아이입니다 15,000원에 팔던 아이입니다 여기는 또 티피철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티피철화가 쌩얼이 하나 딱 가운데 정 가운데 이렇게 포인트로 있구요 너무 이쁘죠 예 철화끼도 엄청 꼬불꼬불 잘 엮였습니다 예 철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쌩얼이 여기는 또 많구요 예 요렇게 티피철화가 네개 있구요 브레이브 철화는 두개 있습니다 브레이브 철화는 엄청 또 이쁘죠 따글따글 묵은둥이 브레이브 철화구요 엮여있는 모습도 엄청 꼬불꼬불 잘 엮여있습니다 너무 이쁜것 같습니다 예 야곱센이 금은 또 두개가 있습니다 야곱센이 금 늘어트리면서 기를 수 있는 야곱센이 금입니다 예 엄청 멋진 아이구요 버라버라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야곱센이 금 아주 수영이 늘어지면서 예 아주 멋진 수영을 하는 아이입니다 농분에 심어주면 아주 행인거리로 걸어놔도 멋진 아이구요 요렇게 늘어지면서 크는 아이입니다 야곱센이 금은 만원입니다 올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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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 머리가 엄청 많은 올리비아가 이렇게 있네요 요렇게 엄청 많이 따글따글하게 묵은 둥이 올리비아가 두개가 있습니다 예 가격은 9,000원입니다 여기도 폴리가 있구요 여기는 노지나입니다 노지나 요아이는 노지나구요 요아이가 폴리입니다 요아이가 폴리구요 요기 4개는 노지나입니다 노지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놀롤하게 물이 들어있는 모습이죠 너무 이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이쁘죠 놀롤해가지고 예 노지나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실루엣이 있구요 예 실루엣이 요아이가 아주 입장 통통하고 백분 뽀얗게 바르고 물도 또 빨갛게 들이면 진짜 이쁜 아이가 됩니다 사이즈도 엄청 큼직하고 좋습니다 예 실루엣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예 사이즈가 지금 12cm가 이상이 됩니다 12cm 이상이 예 12cm 이상이 되는 예 실루엣이구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아이는 예 샤롤노즈구요 샤롤노즈입니다 예 요렇게 이쁜아이 샤롤노즈 머리수도 많구요 아주 따글다글 묵은등이 샤롤노즈입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예 가격은 가격은 샤롤노즈 가격은 15,000원이었는데요 예 15,000원입니다 샤롤노즈 15,000원입니다 여기는 네티지아가 이렇게 있구요 네티지아가 지금은 연두연도 하구요 예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가을되면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네티지아 네 요런 아이도 하나쯤 빌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네티지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있는 아이구요 풍직한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여긴 또 피치스 앤 크림이 있네요 피치스 앤 크림이구요 군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머릿수가 많은 군생으로 되어있구요 네 요렇게 목대도 엄청 두껍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는 아이 피치스 앤 크림 언니 피치스 앤 크림 가격 없어요 그게 한 8,000원인데 8,000원 8,000원입니다 네 피치스 앤 크림 머리수는 요렇게 샤워두 샤워두 되는 아이들입니다 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있는 피치스 앤 크림 8,000원이라고 합니다 두껍게 있습니다 가격도 착하구요 8,000원입니다 여기는 둥근잎 빗지우리대 한몽 군생인데요 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엄청 이쁘구요 똥글똥글해가지고 금방 묵은둥이로 바뀔것 같습니다 색깔이 묵은둥이로 바뀌면 형광빛으로 올라옵니다 라인은 또 이렇게 이쁜색으로 살구빛으로 물이 들구요 머리수도 꽤 되구요 한몽 군생입니다 엄청 괜찮은 아이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둥근잎 비치우리대 가격 12,000원이구요 여기 있는 둥근잎 비치우리대는 가격이 2만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크구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여기는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 요 아이들은 2만원이구요 화분 화분 자체가 사이즈가 큽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기는 12,000원이구요 여기는 2만원입니다 요렇게 숨긴 아이입니다 요렇게 이쁘죠 무은둥이 둥근잎 비치울이 됩니다 요렇게 2만원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또 아흥무가 있구요 아흥무입니다 요아이 아흥무는 13,000원짜리입니다 여기는 코데로이 입니다 코데로이 라는 아이입니다 코데로이는 이렇게 또 약간의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올라와있는 모습이구요 근데 입장은 아주 엄청 단단하구요 짱짱한 빳빳하고 그런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딴딴하고 짱짱하고 그런 그런 아이입니다 네 흐물흐물하지가 않구요 아주 빡빡한 그런 느낌입니다 코데로이구요 가격은 2만원이구요 꽃이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펴 있습니다 꽃이 이쁜 아인가 봅니다 코데로이 요아이는 지금은 하나 있는데요 예 엄청 많이 지금 밭에 있다고 합니다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예 요아이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구매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전본품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2만원입니다 예 머니메이커 금이 있구요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여기는 머니메이커 금 이렇게 생긴 아이는 사이즈가 이렇게 좀 12cm 풀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엄청 큼직하고 좋습니다 예 가격은 12,000원 이구요 머니메이커 도 요아이도 물이 드는 핑크색으로 엄청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사이즈가 지금 한 18cm 나옵니다 예 18cm 나오는 네 사이즈구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머니메이커 금이구요 가격은 12,000원 입니다 요아이도 얼마든지 아 요유가 있으니깐요 구매하실 주문하시면 됩니다 예 여긴 링구아스 가 있구요 링구아스입니다 머리 두둘짜리 링구아스입니다 예 군생으로 한몸 군생으로 됐는데요 이렇게 적심자리는 보입니다 예 적심자리는 보이는데 엄청 목대가 두껍게 있습니다 완전 묵은등이구요 예 가격은 22,000원 입니다 링구아스구요 22,000원 입니다 이쁘죠 엄청 이쁘구요 입장은 또 엄청 단단하고 간단합니다 예 요렇게 돌기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이쁘죠 여기는 또 황금염자 라고도 하구요 골드코인이다 라고도 하는 아이입니다 골드코인이라고도 하고 황금염자 라고도 하는 아이 엄청 두껍게 있는 목대가 두꺼운 아이 사이즈도 풍직한 사이즈구요 요아이 가격은 3,000원 입니다 가격대비 너무 좋죠 풍직하고 좋습니다 염자 하나씩은 꼭 길러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에 불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가정에 돈복이 있게 한다고 합니다 요아이 꼭 하나씩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염자 황금염자 라고도 하구요 골드코인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예 가격 3,000원 이구요 요아이는 백봉입니다 백봉이 엄청 얼큰이구요 요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엄청 큼직한 사이즈 백봉이 가격은 오늘 4,000원 입니다 4,000원 특가입니다 엄청 좋죠 사이즈가 엄청 좋은 백봉이 4,000원 입니다 엄청 좋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한번 사이즈를 재볼게요 한 13cm가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13cm 나오는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백봉이 가격이 4,000원 입니다 엄청 착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창 특가 세일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멋진 아이를 또 특가 세일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